공성의 8가지 측면 그 다음 본문에서는 심오함의 8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샤리프트라여 모든 현상에는 독립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현상을 규정하는 특징도 없다. 모든 현상은 생기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모든 현상은 더럽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현상에는 결함이 있지도 않으며 완전하지도 않다. 이 구절에서 규정하는 특징들은 무상과 공성 같은 현상의 보편적 특성들과 어떤 현상의 특정한 특징 특정한 사과의 특징 같은 것을 둘 다 의미한다. 두 종류의 특징은 상대적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특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특징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사물과 사건의 궁극적 본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모든 현상은 생기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 사물과 사건은 생성되고 발생한다. 생성과 소멸은 모든 현상의 특징이지만 이 특징들이 사물들의 궁극적 본성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사람 관점에서는 생성과 소멸이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성과 소멸은 사물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가르주나는 중론 서두에 실린 귀경계에서 이 통찰을 되풀이해서 말한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복잡한 개념들이 완전히 정지된 연기를 가르친 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여러 부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법자인 당신께 귀해합니다. 여기서 나가르주나는 연기에 의해 생긴 사물에는 8가지 특징이 없기에 고유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친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8가지 특징은 관습적 차원에서는 사물과 사건의 특성으로서 존재한다. 즉 현상들은 관습적으로 소멸하고 관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은 현상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궁극적 차원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없다. 즉 고유한 본성이 없고 규정하는 특징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감소도 없고 증가도 없다. 이 8가지 특징은 세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범주는 공성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한다. 이 3가지 관점을 해탈로 가는 3개의 문이라고 부른다.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현상은 고유한 실체나 규정하는 특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해탈의 문인 공성의 문이다. 사물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사물은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의 문인 무상의 문이다. 사물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완전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의 문인 무언의 문이다. 이 세 가지 문은 공성이라는 동일한 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의 진실한 문이고 우리가 무지와 무지를 일으키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경전들은 말한다. 모든 현상의 공성 심경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므로 샤리푸트라요. 독립된 실체가 없는 공성에는 몸도 없고 감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인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인식의 대상도 없다. 눈의 요소도 없고 마음의 요소도 없으며 의식의 요소도 없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오온의 공성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 문장은 이 공성을 주관해 여섯 가지 작용기관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기관까지 확대한다. 그 다음 문장은 더 나아가 공성을 외부의 대상 모습 소리 냄새 맞축감 마음의 대상까지 확대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더 나아가 공성을 18개까지 확대하고 거기에는 의식의 요소 제육식도 없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 허공우주과 같은 비구성적 현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이 이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고유한 존재 즉 독립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무지도 없고 무지가 사라지는 것도 없고 등등 늙고 죽는 것도 없고 늙고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순차적으로 겪는 12연기를 간략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에 함축된 것은 12연기 전체 즉 무지와 무지로 인한 의지 작용 의식으로 인한 작용 이름과 모습으로 인한 작용 감각기관으로 인한 작용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 작용 느낌 가래 집착 엄력으로 만들어진 것 출생 늙음과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12연기를 부정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환생하는 과정과 윤회에서 해탈하는 과정은 둘 다 관습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궁극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생과 해탈을 부정한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없다.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는 것도 없고 지혜를 얻지 못한 것도 없다. 이 구절은 다시 공성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관점에서 초전법륜 즉 네 가지 고귀한 진리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수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명상 수행을 부정한다. 그 다음은 주관적 경험의 공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수행의 결과를 부정한다.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는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부정조차도 부정에서 얻지 못한 것도 없다. 라고 한다. 반야바라미를 명확하게 통찰한 결과로 생긴 명료함 그 자체도 고유한 실체 즉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이다. 열반에 이르렀거나 부처님의 신통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지닌 모든 특성 역시 공한 것이며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부정한다. 열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샤리푸트라여 보살은 얻는 것이 없기에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며 반야바라미를 안에 머문다. 보살은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고 그릇댐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최종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심경에서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궁극적 본성을 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마음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마음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명료함을 가리는 번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마음의 공성을 열반에 근거 마음 본래의 청정한 열반이라고 한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장애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 청정한 마음의 공성이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이다. 따라서 마음의 번뇌가 없는 상태 완벽하게 청정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을 실현해야만 해탈 진정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